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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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늘 밤 하늘엔 달이 참 예쁘게 떴어요 사실 내 마음엔 그대가 더 예쁘게 떴죠 온전히 그대 생각 가득한 이 밤이 좋아요 사실 내 하루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그대죠 밤은 깊어만 가고 그댄 잠들었겠지만 난 그대 생각 조금만 더 하다가 잘래요 그대의 베개가 되고 싶어요 발이 절아도 괜찮아요 편안하게 잘 수... They are not allowed to touch the whale sharks because they are considered as wild creatures so they may react violently or may swim away leading to a shorter interaction secondly... they are they are not allowed to touch the whale sharks but they are not allowed to touch the whale's sea osa 저거가 오늘의 비교실에서 더 좋아하는 베개가 되고 싶어 이런 다른 데에는 애들에게 지도한 거에요 저희는 오늘의 넷컴이 너무 잘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지도한다고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가져를 보낼 수 있으세요 안 seiz고 일주의 일주일의 일주일이 범옆이니까 저희리에 비교해 다 precies Without seizures 저는 몸이 내게 trades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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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이 너무 많아요 아5 5 5 5 5 5 5 6 9 10 10 12 14Du 안녕하세요! 3, 2, 1 1, 2, 3, 2, 1 2, 3, 2, 1 2, 3, 2, 1 1, 2, 3, 2, 1 1, 2, 3, 2, 1 2, 3, 2, 1 1, 2, 3, 2, 1 1, 2, 3, 2, 1 1, 2, 3, 2, 1 1, 2, 3, 2, 1 1, 2, 3, 2, 1 1, 2, 3, 2, 1 1, 2, 3, 2, 1 1, 2, 3, 2, 1 1, 2, 3, 2, 1 1, 2, 3, 2, 3, 2, 3, 1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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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